이머전 팩이고요 이것도 아 번역을 안해주네 치사하게 아 해주네 감사 아 페르시아 쪽 미션 맘룩 이집트 미션 비잔틴 미션 여러가지 됐답니다 비잔티움 가겠습니다 2년 바뀐거 있나요? 조언과 비용 관계 개선 20% 3된 신화가능도 3% 연교회 작품 생산 변동치 10% 코어생성 비용 25% 성균 능력 3% 진짜 아이디어는 좋단 말이야 요방 15% 규율 5% 인력품도 15% 제가 비잔틴이 옛날에 한거 보니까 1.32 버전을 사용하고 안했네요 미션트리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어려워지고 로마제국의 진정한 계승자 입봉맛에 하는거죠 비잔틴은 정규 안전도 비밀동치 3된 신화는 더 플러스 1 금주정이고요 아 뭐가 많이 생겼네 어 영어로 그냥 나오네 조금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미션을 봅시다 농맹 둘 만들거나 육균균모 만들면 육균사기 15% 육균사기 10% 15년동안 그리고 영클을 얻고요 옛날처럼 알바아니아를 불러서 장군발로 이겨야되나? 답답합니다 뭐 괜찮은데 장굽이? 뭐 괜찮은데 장굽이? 아르타소이암 아르타소이암 합시다 따라 아 배너브 맨 rése Engagement 으흑흑흑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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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very Sri service 나 붙여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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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왕국과 제국 슬프로 하나 먹고 소코카쿠 뺐어 자 일단은 내가 먹고요 소코카쿠 형제계종 돈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승마니가 찍히네요 라이벌리 아싸 승마니 찍고요 요거 하면 이제 육군사기 15년 육군사기 5% 행운사기 10% 진짜 페펠로니아의 코어 획득 페펠로니아가 어디지 아 어 괜찮아 얘 배가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나중에 코어 리턴 돼 있는 거 합병하면 금방 순식간에 합병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병력을 더 추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돌고 아씨 클레임 탐난다 이것만 다 리턴해도 이제부터 이제 먹어야 되는 거지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제 사기 보너스를 좀 받았어도 사기가 마이너스겠지 모디파이어 보자 아 이걸로 해볼까 아 나오네 아 0.51 아 유즈비가 적게 해놔서 그래 15% 있구요 15% 그럼 이거 10% 그럼 사기 받으면 바로 떼지는 거 아님? 안되네 개발토가 100이어야 돼서 나중에 떼야 되네 그럼 달고 싸워야 되겠네 어쩔 수 없네 기본사 포커싱 어 바로 이벤트 뜨네 기본세금 잠깐만요 아씨 이거 뭐가 이벤트 인사이트가 있어 옵션 1 옵션 2가 있어 잠깐만 세르비아가 우리가 아까 라이벌리 아니었고 38이었거든요 심지어 동맹도 돼서 세르비아 차라리 세르비아 동맹이 동맹 해버리고 어 너무 많은 외교관계 아 적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 원초프로빈스가 떴어 그럼 안되는데 저거는 자 자 이거를 그럼 세르비아한테 돈 받으면 돈을 받자 도라 돈 돈 돈 돈 돈 돈 안주네 안주는데요 안주는데요 어 왔다 왔다 뭐가 왔어 아싸 됐어 잠깐만 아씨 권위도 없네 자 성벽 고치는데 100원 성벽 고치는데 100원 업그레이드 1년 걸림 오케이 일단 고쳐 오스마인 툴가디스 정복한대 때릴때 가자 아싸 기회야 기회가 왔어 잠깐만 아 근데 배가 없는데 배를 못 만드는게 크다 배를 못 만드는게 커 1087일 걸려 미쳤다 잠깐만 아 근데 배가 없어서 안 돼 어떡하지 아이씨 배를 못 만들겠어 아니 왜 배를 못 만들게 합니까 고증이에요 고증인가요 배가 없었나요 고증이면 인정 고증이면 인정 고증이에요 고증이라고 해서 셀비아 사망 돈도 주고 돈도 주고 좋아 갔어 옆으로 갔어 옆으로 갔거든 자 잠깐만 여기 여기가 발리폴리가 문제거든요 2000명 아 그럼 기다려야 되나 그러면 아니면 말이지 아니면 말이지 아니면 말이지 공성하게끔 해야 된단 말이지 쟤들이 디안티움을 그쵸 아 그럼 얘들이 왜 전쟁 걸려있지 걸려있는 게 별로 안 좋다 기다릴까 사라니 뽐수로 이겨야 되는데 기다려면 쟤네 4렙 근데 뭐라도 공성 하나만 빨리 하면 당군 붙여서 이길 수 있어 수비로 뭐라도 하나 빨리 하면 돼 나 용돈 뽑았나요 장고등이 다 날라갔냐 아 공성 4장군 이 아니네 런장군이네 씨 장고등이 다 날라갔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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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선 요걸 떼야지 주네 아이씨 아... 저디로... 1%에 1%에... 저디로 빌릴 수 있는 아주... 이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어... 저거... 빚을 그냥 저디로 빌려가지고 나중에 갚아도 되는 건데... 이렇게 딴 거 해야지 뭐... 유리라도 팔까? 유리... 아주 뭐 유리 세공 저걸로... 심지어... 다이아몬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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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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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끊어 먹어 끊어 먹어 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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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안와 반하면 오히려 좋아 원력의 사태... 5개 놓고 1 온다 1 1 온다 1 어? 일로 온다... 겁없이 오죠? 겁없이 오죠? 하지만 우린 더 많죠? 우와! 인력 좋아요 땡큐 아... 용병이라 안 합쳐지는구나... 어? 그쵸... 끊어 먹고 싶다 포스타티노플의 벽 포탄을 갖고 온다는 뜻인 것 같은데... ㅋㅋㅋㅋ 쟤lli 캐논볼을 갖고 온다는 뜻인 것 같은데... 우의 작전은 별똥대로 가서 이걸 끊어 먹는 것이다. 가자 가자. 병병대. 병병대 가자. 병병대 가자. 병력. 36,000. 14% 공성 드럽게 안 됨. 존망쓰. 성벽 강화를 바로 가겠습니다. 성벽 강화. 칭령을 발표한다. 방어 칭령. 우주 방어 테란. 아저씨 같이 들어가. 점멸 가기. 잠깐만. 들어갔다 빠지는 작전을 한번 써볼까? 돌아갔다가. 생겨나오면. 점멸해버렸네. 들어왔어. 용병을. 몇 명 필요하죠? 여기 공성하려면. 2천명인가요? 그럼 6천명 필요한가? 모르겠어. 일단은. 이겼는데? 이겼는데 여러분. 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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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는데? 왜 이렇게 쉽지? 여기다 붙여놔야겠다. 오지 말라고. 약간 좀 허장성세로 겁을 줘야겠어. 내 느낌은 그래. 어? 왜 움직여? 왜 움직여? Don't move. Hey. Don't move, please.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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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아 자꾸 저 새끼. 저 새끼 미쳤나봐. Are you crazy? Are you crazy? 어디? 왜 거기 있는 건데? 구경하려고? 관광 왔어? Osman. Osman. 트러블이 생겼다. We will demand Osman to fail to earth. For earth we will release Osman shall be. Orhan shall be. And curse of pretender of rising. 내전으로 가볼까? 돈을 받느냐 내전인 것 같. 내전이냐 이거 같은데. Let them try. 해봐. 어 이겼어. 영상 끝. 아싸. 잠깐만. 백구연. 어 그치 그쵸. 왕의 주장자. 에디 누네. 어 근데 우리 땅이잖아. 어 씨바. 잠깐만. 범정한 땅인데. 씨바. 피해 있어야 되나? 아 그치 같은데? 피해 있어야 되나? 초과세 총성도 잃고. 로얄티 떨어지고. 로얄티 떨어지고. 초과 감소하고 용병교. 혼바다 알지? 흰빛갚고, 나중에갚고 어이없도다 왕실길은 대유 이게 수도니까 수도를 따면 따기 전에 우리가 빨리 치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생각으로 한번 해본 거거든요 차라리 이거를 빨리 점수를, 어차피 여기 밖에는 점수를 못 따니까 빨리 여길 따고 리터만 받고 28%니까 그쵸? 수용 기본 세금 10? 지방 올려놨는데 이거 빨리 따면 돼 42% 42% 아 49% 그럼 이제 왕이 바뀌지 않을까 싶다는 거지 왕이 주장 반란군이니까 왕이 졸라 세거든요 마흐메트 2세가 졸라 짜증나게 능력이 좋기 때문에 약간 얘가 병신일 거란 말이야 병신이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병님 저거 수도 막으면 먹으면 바로 갈리폴로 들어갑니다 먹고 튀어야 돼 어 됐다 여기 빨리 튀어야 돼 우리 먹고 56 됐어 우리는 이제 요 코어 리턴 하고 요거 하나 뺏으면 되고 요거 뺏은 거 같고 불가리아 해방하면 되죠 불가리아스 불가리아스 점수도 지금 될 건데 이 정도 점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안되네 사발 왜 안되는데 이게 어? 인력 땡큐 끝! 아 됐다 63점 됐죠 안되뇨? 왜 안되뇨? 잠깐만 왜 안되뇨? 잠깐만 아 맞아 그냥 해방도 돼 근데 그게 다 하나 뺏을려고 그랬지 악급 못뺐나? 악급? 너 안나갈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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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아 이겼다 어이 그럼 해군점수로 해군점수 플러스해서 이김? 아싸 아 안돼 모자라 돈도 뺏어야 된단 말이야 돈도 건너갈까? 됐어 이렇게 된다 안된다 빼면 아슬아슬하다 근데 이걸 안 먹어도 안 들어오긴 해 올려 놓았거든 공석용으로? 됐다 그러니까 돈 194원 괜찮지 않아? 194원 정도면 괜찮아 bc우지가 얼마 안돼 괜찮죠? 이걸로 쇼 붙이자 이거 21%인데 4분의 1이니까 확률이 너무 적어 아 5분의 1이니까 한 턴 더 보면은 여기 못 먹어요 돈 없어도 못 먹을걸? 안돼 안돼 돈인데 만약에 한 턴 여기서 안 먹히면은 한 200 얼마까지는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턴 더 볼까? 한 턴만 볼까? 저장하고 아 됐다 됐어 여기 공석 끝나고 그러면 63점 그러면 돼 안되네? 아 돈 때문에 그러면 돼 그쵸? 그리고 163원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 부활하고 예쓰 베리 굿 아니 뭐 쉽네 에이 에이 어렵지 않네 쉽네 이거 너무 쉬운데? 니트를 다섯 번 하며 너무 쉬운데 이거 하하하 ㅋㅋㅋㅋ 이케 히히 하하하 감사합니다.